네, 갓솔저 모닝큐티의 윤현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인생의 길라자비가 되기를 또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바울의 간증, 사람들에게 간증 이야기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잡혔죠.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잡혔죠.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꼬인 거죠.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 그 사회의 어떤 주류, 기독교인이라는 아주 소수의 어떤 무리에 비해서 유대인이라는 큰 주류,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어떤 다수가 유대교니까 상관없죠.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어떤 영광을 받으면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딴 거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뭐죠? 끊임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잡혀가지고 자기 민족한테 잡혀 이렇게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구해낸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관내로, 영내로 잡혀가는 그런 잡혀 들려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그 이제 37절에도 이제 21장 37절에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이 기르되 그러니까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헬라 말로 하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히브리 말로 할 줄 알았는데 헬라 말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죠. 나는 이렇게 소흡 출신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인데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큰 도시의 시민으로 태어났다.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스탑시키고요. 가는 것을 스탑시키고 이렇게 층대 위에서 바울이 백성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종의 간증입니다. 오늘 21장 22장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 바울이 22장에 2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에 이르되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울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저라 바울만큼 최고였죠. 최고 그 열심히 어떤 모습이 드러난 게 뭐였겠습니까? 4절이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야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에 엄한 것은 다 지키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열심히 부렸고 살았고 율법대로 살았고 중요하게 여겼고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바울만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유대교의 율법을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이 과거의 어떤 삶 예수를 모르던 삶 예수를 모르지기 전에는 정말 어떤 삶을 살 수 있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천가지, 만가지, 만만가지의 가지의 어떤 삶을 다 다양하게 사람들이 살죠 그것이 세계관이든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어떤 문화에서 다양한 문화든 다 가지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이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통일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를 통일시키고 가치관을 통일시키고 세계관을 통일시키고 인생관을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뭐로요? 진리로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인생관으로 예수의 세계관으로 다 통일시킵니다 그 예수의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어서 펼쳐지는 다양성을 그 죄를 다 없애고 예수의 진리의 생명의 영생의 어떤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다양성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놀랍습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예수 믿고 죽었고 예수 믿으며 순교했고 예수 믿으며 핍박을 받았고 견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큰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좀 박해를 받았어도 정말 이 천국에서의 삶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정말 이 다메색에 있는 또 기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결박해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왜? 형벌을 가하려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메색에 가다가 큰 빛을 보게 되고 또 사우라 사우라 음성 듣게 되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라 예수라 이렇게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러니 뭐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가 이제 박해하고 있는 이를 다 알고 있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고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켰고 집장을 못 박혔던 그 사실을 그대로 지켜 사람들이 믿고 있고 지금도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휴일이 정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면서도 믿질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바울은 특별히 뭐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10절에도 보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일러줄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바울을 택한 것은 뭔가 바울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21절에 가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아주 보통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콜링 부르심 어떤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또 이후의 삶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해서 그렇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른 사도들이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전도여행을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특별한 부르심 그것을 또 그 부르심에 순종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우리 어떤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났던 그 사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한 그 간증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지옥 가지 않고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내가 예수 만났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또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삶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잘 감당하면서 다시 오신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성실하게 이번 한 주도 성실하게 말씀만 해서 기도하면서 또 예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